토마토도 다른 느낌이 나지? 이번에는 소스 기존의 개념을 깨라 그랬어 그 다음에 베달리온을 놓을 때 이렇게 하거든? 그 다음에 랍스터를 놓고 여기에 소스를 부어 그 다음에 베달리온을 놓는가? 아시겠죠? 그 다음에 감자를 안 놔도 되는데 너무 아쉽다 그러면 이렇게 감자를 한두 개 놔둬 샤크런 포테이토에 이랬더니 왜? 랍스터 아가 좀 고풍스럽잖아 그런 걸로 가져야지 고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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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